자, 선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선물이. 빠바바. 우와. 선물이 도착했는데 주소는 빼고 조상원 옆에 손 월락이라고 월락이 형? 월락이 형. 월락이 형? 월락이 형. 월락이 형. 자기가 뜯어. 내가? 월락이 형이 월락이 형. 이 보내주신 즐거운 락의 월락이 형. 원래부터 즐거웠던 월락이 형. 언박싱은 거였어. 우와, 대박. 뭔가 무게감이 있는데 오빠, 일단 못 들었어. 자, 밑에 잡아요. 네. 월락. 월락이 형. 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다. 엄마. 자, 언박싱의 또 언박싱입니다. 조필이 형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스피커라고 하는데 야, 너희 집에 스피커가 있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쓰던 걸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월락이 형.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안 오빠가 또 먹어. 이게 뭐야? 이거 진통통은 아니라? 여기 갔다. 조심해야 돼. 이 차량이 실기 붙어있다. 이 차량이 실기 붙어있다. 되게 뜨거워. 이거 조명? 진공관, 뭐지, 스피커 이런 거 아냐고? 대박. 어, 요리. 이게 블루토스래요. 아, 이거 빼봐. 이거, 이 파워 켜봐. 아니, 이 선이 연결해야지. 바보야. 선이 없나? 제품이 뭘까? 이거? 제품이 아니. 하만? 하만. 어, 이거 삼성에서 나온 하만 같은데? 삼성이 소리나? 이런 거 같아. 사운드 스픽 4. 스피커네요, 스피커. 스피커입니다. 우와. 이게 뭐죠?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의 블루투스. 블루투스 스피크 시스템. 사운드 스픽 4. 이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나? 이게 뭐야? 이것도 연결하나 보다. 응. 조심조심. 대박. 예쁘네. 네. 완전 그거네. 저기 인테리어용 둥차. 대박. 이거 어디서 넣었지? 어구. 깨질 뻔했네. 이거? 사운드스틱 4. 이거를. 하나. 하나. 프로듀. 제니얼이. 2023년 1월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하만 오디오 전문 시스템. 삼성에서 나온거 맞네. 하만 오디오 전문 서비스 시스템. 베네루스가? 베네루스와 뭐하는거 같더라구. 여기. 어? 이거 어딨다. 옆에 이렇게 꽂는거 아닌가요? 여기? 어디야. 여기? 파워도 연결이 있어야 되네. 파워 연결이 어딨어? 파워 연결이. 여기 있는데 파워가 없어? 파워 연결이. 파워 연결이. 여기 있는데 파워가 없어? 파워 연결이. 파워 연결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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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다고. 아닐까. 니까. Germans 기point. 저 그리고. 예. 파워 연결이 몇 Drug Play. 어떤 какую? 아직. 이거. 잠깐만. 이거 하나만 들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들어봐야 너 들어와서 아니 어디다 이따 넣어봐 아니 저 의자 당겨와가지고 아니 일단 여기 놔봐봐 왜 왜 아니 코드 꽂아서 해보게 해 테스트를 하만 카로돔 이거 밀어 더 밀어 쭉 쭉 됐어 됐어? 대기는 뭐가 돼 더 가야 돼 이 바보야 바보라고 했어 지금? 아니 불 들어왔어? 우와 봐봐 봐봐 한나판 어찌 될까? 하만 카로돈 하만 카로돈 하만 카로돈 사운드스틱4 불어졌어 이게 뭐야 지금 하만 켰어? 켰어 잡혔다 바로 잡혀? 응 하만 이따 봐봐 끄어 좋아? ushi 고마웅 그다음에 지문이 알 보무 카로돈 리부 제발 공항 이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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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